남자님 수영의 날 체력이야. 긴장돼고 준비되면 시작할게요. 굿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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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튀어나와네. 위험하겠는데. 원래 둘째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. 머리가 너무 큰일났는데. 한두산 나올 것 같아. 아니 내일이래. 남자님 수영의 날 체력이야. 아 그래? 그럼 금방 못나 다시 연락줄게. 어 왜 민혁 보지? 나 아무것도 아있습니다. 저거 아무것도 아있으면 안드렸는데. 나 아무것도 아있습니다. 휴대폰. 비닐까지. 앞으로도 잘 들어봤다. 여보 당신이. 백릉씨에 바람부나? 응. 눈 날아가는데. 막바람 좋은 거 같아요. 달러준 남자님 수영의 차례입니다. 작게. 유라니기사 진짜 좋다. 유라니기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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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 그린이 약간 그런가 봐요. 이게 포기 잘 안 떠는 메리로 하퀴의 체리입니다. 메리로 하퀴의 체리입니다. 저는 오른쪽으로 한 클럽 반이 왔습니다. 메리로 하퀴의 체리입니다. 메리로 하퀴의 체리입니다. 메리로 하퀴의 체리입니다. 메리로 하퀴의 체리입니다. 메리로 하퀴 mercy 메리로 하퀴의 체리입니다.